60초 안에 성북구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0초 팩트인 성북 스타트! 성북구가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제2백신센터를 종암동 박스파크에서 운영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운영. 와 편리해! 성북구가 청년친화 헌정대상에서 청년친화 우수 기초자치단체에 선정됐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성북구로 놀러와! 성북구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는 성북구 주민총회가 20개 전동에서 개최됩니다. 온, 오프라인 사전투표 가능! 많은 참여 부탁해! 성북구 소식을 60초 만에 생생하게 알려주는 60초 팩트인 성북! 행복한 한주 보내세요!